안녕하세요. 수능을 가르치는 리프트 1타 이원준입니다. 자, 2025학년도 커리큘럼 안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024 수능 국어 분석 먼저 하고 나서 올해 커리큘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커리큘럼은 2024 분석이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일단 게임이 바뀌었죠? 매력적 오답이 증가했습니다. 매력적 오답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정답률 30%에서 50% 정도 사이의 문제라고 정의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증가했느냐? 정답률 30%에서 50%대 문제가 이번 수능 국어에 몇 문제나 있었는가? 참고로 작년에는 5문항이었거든요. 올해는 몇 문항일까요? 14문항으로 늘었습니다. 게임이 바뀌었다는 말 아시겠죠? 엄청나게 30%대 문제가 증가하면서 30% 미만의 킬러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킬러 문항이라고 불렸던 30%대 미만 문제가 하나였거든요. 17번 개딱지 문제. 17% 정답률. 그런데 그 한 문제 피해가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14문항이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거 버려 안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마치 탑건 2에 나오는 적어도 비행과 비슷합니다. 이번에 평가원이 정답률 30% 미만은 안 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2021학년도 수능 9월을 모델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게 정답률 30% 미만이 단 한 문항도 없었던 해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 30%를 500피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간 미사일을 맞거든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높게 뜨면 또 영화 보면 전투기한테 잡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기를 딱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30%대 구간인 거죠. 그래서 30%에서 50%대 구간이라고 했을 때 30%만 딱 생각해 봅시다. 30%, 39% 정도겠죠. 이게 몇 퍼센트냐? 아 몇 개냐? 14문항 중에서. 이거 통계 내보고 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14개 중에서. 9개입니다. 평가원 박수 한번 칩시다. 대단합니다. 정말 탑건처럼 쫙 날라간 거죠. 이번에 뭐 킬러 문항 점검단도 만들고 해서 교사들이 많이 이제 베타 테스터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률을 더 잘 조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다만 문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죠? 이렇게 쫙 날라와가지고 30%대 문제를 7개, 아 9개를 떨어뜨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죠. 그게 올해 수능 국어가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역대 1등급 컷을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표준점수 133점이 지금 1등급 컷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어를 잘 보면 변별력은 끝내줘요. 그래서 언매 83점, 화작 86점, 물론 등급 컷은 범위로 나옵니다만 이 안, 이 이상 받은 분들은 대학교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 생겼겠죠. 그래서 역대급 수능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문학 연계율이 100%가 됐습니다. 이거 어디서 말해주지 않는 거죠? 지금 연계를 연계라 부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연계율 공식적으로는 52%라고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100%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럼 뭐 정보가 틀렸다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지문을 그냥 이 지문 EBS에 나왔네? 그럼 연계라고 친다면 비문학 독서로 포함해서 네 지문이 모두 EBS에 나왔거든요. EBS 홈페이지도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지문 모두 EBS 연계 교재라고. 그런데, 연계 교재에 있다고. 그런데, 문항 기준으로 이제 연계율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에서 7번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선거법이 나왔어요. 선거법이 4에서 7번 문제인데 이 중에서 4번 문제만 연계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요즘 연계 분류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법에 선거가 따로 지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EBS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핵심 토막 연계 방식으로 합니다.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안 읽어도 풀 수 있을 정도예요. EBS의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시험장에서는 안 읽어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이 4번만 완전 직접 연계된 거죠. 연계라고 치니까 연계율이 공식적으로는 52%인데 실제로는 지문 기준으로 하면 100%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상 100%니까 EBS 비문학 공부를 엄청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올해의 과제예요. 옛날에는 핵심 토막 연계 방식이 아니라 그냥 연계 맛이었어요. 연계가 딱 안 느껴졌다고요. 체감이. 근데 이제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EBS 비문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학의 비문학화라고 할 수 있어요. 문학의 비문학화. 아주 중요합니다. 문학의 비문학화.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번에 30%대 문제 중에 문학도 많아요. 그 중에서 34번 문제를 예로 들어볼게요. 정답률 39%짜리 문제입니다. 나는 자부심을 느끼리라. 자랑할 때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리라가 붙으면 시제가 과건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리라. 난 떡볶이를 먹으리라. 마라탕을 먹으리라. 리라는 미래잖아요. 근데 선제에서는 지금 화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화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는. 우리가 먹은, 먹는, 먹을.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겠죠. 느끼는 하면 시제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잖아요. 미래에 느낀다고 했는데 현재에 느낀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우리는 문학의 비문학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문학이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렇게 내면 정답률이 훅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걸 매력적 오답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게임이 달라졌다. 게임 체인지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문학이 힘을 못 썼어요. 작년까지. 6년간. 오답률 탑10 안에 하나 있거나 없거나 하잖아요. 작년 수능에 언매 기준으로는 한 문제도 오답률 탑10 안에 못 들어왔잖아요. 왜? 문학을 어렵게 내면 욕먹어요. 그래서 공대 교수님들이 화내요. 출제에 들어가신. 수능 국어는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의 힘을 많이 빼왔단 말이에요. 문학의 지식을 물어보는 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쉽게 내고 비문학의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바뀐 거죠.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아니. 심지어 언매 기준으로는 3대 5대 2에요. 비문학, 문학, 선택이. 비문학보다 문학이 오답률 탑10 안에 더 많습니다. 완전 다른 게임이죠. 그래서 이게 올해 수능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기존의 문학 문제랑 똑같은가. 전통적인 문학 문제랑. 아니라고요. 문학이 비문학화 되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워졌고 매력적 오답이 생겼고 그래서 변별력이 생긴 것인데 이거를 대비하려면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게임을 대비해야 됩니다. 참 다이나믹 코리아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게임에 적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의 비문학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EBS 비문학 강화 그리고 문학의 비문학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고력 시험과 지식 시험 사이에서 절충된 형태가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내용을 냈어요. 중세국어 이체짜라고 하는 근데 자료를 해석하면 풀 수 있게 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절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지식만 물어보면 안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지 판단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제 지문을 쉽게 내요. 예전보다 지문이 많이 짧아졌고 이제 지문에서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예전에는 지문만 봐도 어 이게 뭐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문만 봐도 옛날에는 이게 뭐냐 언론 기사들에 엄청 많이 공격을 했던 게 지문만 딱 보여주면 어 요즘 어렵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문을 이제 굉장히 평이하게 냅니다. 근데 선지가 아주 꼬아져 있어요.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 판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만한 걸 내요 또. 예를 들어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내는 거죠.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이중부정이라 합니다. 우리 이연윤 학파 여러분들이 이 문제 딱 본 순간 이중부정 딱 떠올렸다 하더라고요. 우리 말에는 부정의 부정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죠. 안 하면도 부정이고 안 돼도 부정이잖아요. 근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병이란 얘기거든요. 이걸 아주 선지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지 판단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실용적인 거니 이런 문제 풀 때 문학 개념화 이런 거 아닙니다. 문학 개념화만으로 이걸 대비하려고 한다? 그럼 굉장히 낭패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문학 개념으로 이런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발레를 공부해서 갔는데 갑자기 송판 격파를 하래요. 송판이 얇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송판이 두꺼우면 안 되겠죠. 지금 송판이 엄청 두꺼워졌단 말이에요. 비문학보다 어려운 문학이 나온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문학의 비문학화에 대비할 수 있는 뇌지컬을 길러야 됩니다. 발레 연습하지 말라고요. 격파라는 게임이면 격파 연습을 해야죠. 게임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BS 비문학 학습을 강화해야겠죠. 이건 뒤에 또 커리큘럼 안내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문학의 비문학화 대비해야 될 것이고 요즘 트렌드는 수리적 사고력입니다. 이거는 리트도 마찬가지인데 변별력을 위해서 수리적인 사고력을 물어봐요. 이번에 오답률 1위는 비문학에서 10번 문제였었는데 공식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최소제곱법이 또 나왔는데 2년 연속으로 공식을 물어봅니다. 이상치와 정상치의 어떤 부등식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런 수리적 사고력을 여러분들이 또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렸고 목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이게 커리큘럼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뇌지컬과 EBS를 결합한 라인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무는 힘들지만 체화하면 무석이 되는 강의 아, 좀 약간 부끄럽네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쌍다운 표현을 넣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뇌지컬과 EBS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뇌지컬을 길러주는 강의 유명한 시그니처 강의죠. 브레인 크래커 네, 뇌를 깨부순다 뭐 이런 거죠. 크래커 근데 크래커라는 말은 해킹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의 코드를 우리가 좀 해킹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 통하는 코드를 알아내자.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출제자와 여러분들의 코드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의 코드를 알려드리는 강의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예요. 그래서 브레인 크래커인데 3세대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익힘아입니다. EBS와 스키마의 결합은 익힘아인데 EBS 강의를 강화해야 하죠. 특히 독서를 비문학을 그래서 작년보다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 세 번째는 파이널 모고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 메인 커리클럼은 브레인 크래커 익힘아 스키마입니다. 그러면 리트 300제가 사라졌네요. 그쵸? 리트 300제는 이제 익힘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EBS 연계가 중요하니까 EBS 연계된 리트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올해 개간지 개간지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잖아요. 수능 국어가 이제 만점자 표점 150점 수학이 148점인데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벨력이 중요한 시대 매력적 오답이 중요한 시대 문학이 비문학화된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뇌지컬을 길러줘야 되는데 뇌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길러지는 것이거든요. 뭐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을 건 시험에 투머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하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머릿속의 인식의 틀 사고의 틀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세대 브레인 크래커입니다. 1세대의 경우는 약간 형식 논리학적으로 저희가 강의를 했었어요. 2세대는 저희가 약간 좀 그림을 통해서 도시컬 했습니다. 이게 조금씩 버전업이 되는 거거든요. 3세대 브레인 크래커는 여러분들이 아 능지가 딸려 이러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입문이 어렵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떠먹여드리는 강의로 바꿨습니다. 지인장벽이 높으니까 계단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작년과 달리 문제별 키워드 지문별 코드 그리고 문학은 10가지의 코드 문장별로 지문 해설 해드리고 문단별로 스키마 구조도 드리고 선지에 3원칙으로 표시해드리고 완전 떠먹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세대 브레인 크래커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브레인 크래커보다 친절합니다. 그리고 코드 중심으로 재편이 돼 있어요. 최신 기출을 풀어드린다 라는 게 아니라 코드 중심으로 뇌지컬을 기른다 라고 하는 게 3세대 브레인 크래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EBS가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키마입니다. 이키마 개간지면 든든해요. 그래서 개간지 세트가 올해 등장을 했는데 같이 주문하시면 돼요. 3월달에 이키마 1 나올 때 개간지 봄호 사시면 됩니다. 그럼 배송료도 아낄 수 있겠죠. 이키마 2일 때 개간지 여름호 5월쯤 될 겁니다. 이키마 3 나올 때 7월쯤 될 겁니다. 개간지 가을호 7월인데 가을이네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월쯤 됐을 때 파이널 모고 2회분이 있는 개간지 겨울을 함께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저희가 또 따로 공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개간지 구성을 보면 아주 든든한 구성입니다. 매일매일 학습할 수 있는 개간지 문학과 비문학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학습할 수 있게 해놨고 비문학 문학 선택과목 N제 제가 만든 모의고사를 넣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EBS 지문해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키마와 개간지가 한 세트입니다. 워낙 EBS가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EBS 100% 연계 모의고사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에 두 개 들어가요. 그리고 현장강의 자료 그대로입니다. 현강 인강 똑같습니다. 개간지는 이제 똑같아요. 자 그래서 EBS가 이렇게 많은데 수특수한 합쳐가지고 비문학 약 90개 문학 약 150개거든요. 수업시간에 다룰 수 있는 거 수업시간에 중요한 거 잘 다루고 나머지는 개간지에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 EBS 연계 모의고사를 준비한다고요. 전 이제 죽었습니다. 이거 준비하려면 아 올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런 강의들은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있었던 부크기초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부크기본부터 3세대 브랜크래커부터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스키마와 3원칙을 정리해보고 싶다면 들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작년에 부크 비문학과 작년에 부크 문학도 없애진 않을게요. 올해 3세대와 달리 2세대 강의는 최신 기초 분석강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부크 화작과 업매는 업데이트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신 기출을 더 추가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하겠고 모의고사 엔진을 개간제에 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트 300제 리트 300제는 EBS 연계가 중요해진 시대 비문학 연계 100%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런 100% 연계 시대에 비문학 원래 제가 강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연계의 경우에 제가 아주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리트 300제는 연계랑 상관이 없거든요. 좀 아깝죠. 그래서 없애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트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싶어 하시면 이거 보시면 되고 개간지에 실려있는 리트는 연계를 고려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트 브레이커 이건 평가원이 만든 문학 문제예요. 요즘에는 리트가 100% 비문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할 수가 없어요. 다 수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평가원이 문학을 비문학화 시켜서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키마 이건 없어요. 이건 개간지로 이제 통합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구별 없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 썰 강의도 개정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 띵강이죠. 네 수강하면 띵강. 그래서 EBS와 관련된 연계배경식은 이키마와 개간지 다루면 되니까 이건 보편적인 것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띵강입니다. 스키마 모의고사 네 아 네 저는 평가원 출제 경력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박사가 아니라 박사 과정이고요. 저 혼자만 뜹니다. 네 뭐 50명 만들지 않아요. 네 하지만 굉장한 고컬이죠. 그래서 제가 또 영혼을 가라넣은 스키마 모의고사를 EBS 100% 연계로 다섯 회분 네 이번에 이키마와 함께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뇌지컬 EBS 라인업입니다. 부크는 뇌지컬 이키마와 스키마는 스키마도 100% EBS 연계입니다. 그래서 EBS 그리고 개간지 발음 주의해야 됩니다. 또 피드백 수강생 피드백을 보면 그 드물다는 국어 100점 맞은 분이 우리 DM을 보내줬는데 어 수학을 좀 잘 못 보긴 했지만 서울대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분이 99%를 받아서 응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 아 약간 좀 부끄럽네요. 네 그리고 이럴 때 또 제가 또 삶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스키마 모의고사가 참 좋았다. 바로바로 반영하니까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라고요. 이제 게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깊은 고민을 담아서 올해 커리큘럼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와 좋은 교제를 또 좋은 모의고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근데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힘을 팀을 이루어서 팀워크 좋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과하다 과하다는 분들이 계신데 올해 우리가 얻어야 된 교훈은 이거였죠. 2024 수능 국어가 쉬워진다라는 발표가 있어가지고 킬러 문항 없앤다라는 발표가 있어가지고 쉬워진대 그래서 방심하다가 역대급 불국어가 나왔죠. 그래서 인생을 건 시험에 투머치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올해 정말 강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현윤 학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건 시험에 투머치는 없다. 이 자세로 202학년도 수능 국어를 함께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